2009년 MIT 공대생 저스틴과 올리버는 150달러로 네모 실험에 성공했다. MIT 공대생 저스틴과 올리버는 150달러로 네모 실험에 성공했다. 순식간에 구름 너머로 자취를 감췄습니다. 그리고 30분 후, 다양하고 멋진 영양성을 위해 준비한 또 하나의 풍선. 두 번째 풍선도 우주로 출발! 아, 귀엽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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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지면을 떠나 70달러로 풍선으로 우주 촬영 실험에 성공했다. 제로 확인! 자, 갑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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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. 자, 다니엘 제일 처음 눌렀어요. 좋아요. 자, 이어서 박철 씨. 갑니다, 갑니다. 서영은 씨. 허준 씨. 자, 승용진 씨도 눌렀는데요. 정태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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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상대로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